안녕하세요. 기발한 상상력입니다. 오늘은 아들이 읽었던 책, 해리포터의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. 네, 맞아요. 이 책 재밌었어요? 네, 재밌었어요. 얼만큼? 엄청 많이요. 엄청 엄청 많이요? 네. 아, 네. 작가는 누구예요? 작가는 JK 롤링이라는 작가예요. 아, 작가가 이 책을 왜 쓴 것 같아요? 음, 뭐, 다른 사람, 되게 재밌어요. 그러고, 다른 사람이 재밌어하게 썼을 수도 있고, 제가 작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. 네. 그러면 이 책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. 음, 이 책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, 네. 예, 부모가 어릴 때 나쁜 마법사한테 해치우셨는데, 해치우셨고 죽었는데, 어, 이 아이 이름이 해리포터거든요. 아, 아이는 살아남았어요.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려고 그랬는데, 그 사람이 반전돼서 거의 죽었고, 걔네 살아남은 거예요. 오. 그런데 아직 죽진 않았고, 에스케이프했는데 엄청나게 약해서, 음. 어, 그래도 되게 좀 강한 마법사라서, 다른 사람의, 어, 몸을 좀 움직이게 해서, 음. 또 그런데, 되게 재밌어요. 음. 아주 흥미진짐해요? 네. 한 책이 한 6권, 7권 정도 있을 것 같은데, 아, 지금 집중듣기 계속하고 있고, 이 1권을 읽은 거죠? 네. 아, 어렵지 않았어요? 어,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음. 그런데 책이 조금 길어서, 음. 어, 되게 재밌을 때가 있고, 그냥 좀 캐주얼할 때가 있고, 뭐 그런데, 음. 어, 거의, 거의 못 올 때는 다 재밌어요. 음. 그런데 아쉬운 거, 글씨가 좀 작아서 미안하더라고요. 네. 조금. 눈이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요, 다음에 또 재밌는 책 리뷰해주세요. 수고했어요, 안아줄게요. 토닥토닥토닥. 안녕,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